음악 영주시는 20일 시민운동장에서 1만여 명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제45회 영주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9개 읍면동, 24개 학교, 5개 직장 단체 등에서 출전한 2,400여 명의 선수 임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시민체전에는 육상, 줄다리기, 씨름, 풋살, 줄넘기, 투어, 게이트볼, 피구, 항궁, 배구, 족구, 테니스, 훌라우프 이어달리기, 중량 들고 달리기, 기간 단체장 이어달리기, 장기, 바둑 등 17개 종목이 펼쳐졌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대회가 시민 모두 생활체육을 즐기며 서로 화합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하나 될 수 있는 다양한 체육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 감사합니다.